한민족의 웅대한 훈과 9000년 광명의 역사를 노래하라. 개천가유제 작곡 공모전. 잃어버린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되찾고 인류 시원 문화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구촌 세계인을 대상으로 개천가유제 작곡 공모전을 시행합니다. 총 상금 6,800만원. 각 분야별 시상을 포함한 다양한 포상이 주어지는 개천가유제 작곡 공모전. 참가 분야는 국악, 가곡, 가요와 밥, 동요 등으로 대한민국의 창력사와 정신분할을 담은 노랫말과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리듬이면 가능합니다. 특히 환단국에 실린 천부경, 연표문, 오아가, 삼일신구를 주제로 작곡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접수기간은 2016년 8월 31일까지며, 한민족의 창력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사단법인 대한사랑이 주최하고 STB 상생방송에서 주관하는 개천가유제 작곡 공모전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